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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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여있고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지져 이러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해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능력의 기도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의 기도겠습니까? 기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우리의 기도를 총군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기도일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총군천사가 우리 삶에서 함께 동원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구한다 아니면 답답한 일을 아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사미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걸 소통하는 그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보금이 되어지는 만큼 인생이 바뀐다 반대로 인생이 안 바뀐다는 말은 보금이 안 되어졌다는 얘기고 보금이 안 되어진 데는 반드시 보금을 언약을 말씀을 생명으로 받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기도로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안 바뀌었구나 여러분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진짜 보금이 내게 보금되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서 그 언약이 누려져야 되는데 영적인 성체를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체를 없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만 보여요 그게 바로 유대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주의가 그들에게는 참 쉬운 거였습니다 왜? 지키면 되니까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알아서 해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기간 내면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알아서 해 골치 아프죠 인생의 답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풀어지는 건 없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 믿음의 과정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 오늘 내 영혼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나는 늘 내 체질과 감정에 속습니다 그래서 내 체질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뭐냐? 나와 싸우는 겁니다 내 기분과 싸우는 거고 내 자존심과 싸우는 거고 나의 없음과 나의 있음과 나의 교만과 나의 낙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황정에서도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이거 안다고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는 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빨간불인 차가 쏘고 파란불인 차가 갑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빨간불일 때도 갈 때 있습니다 왜? 급하기 때문에 깜빡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 실수에는 관대합니다 맞죠? 그런데 다른 사람 실수는 용납할 수 없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깊이 뿌려 내려져 있는 선악갈 따먹고 살아가고 있는 창세계 3장의 내 모습입니다 창세계 3장은 우리 잘 알지만 아직까지 그 3장에 묶여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맞고 저건 틀렸다는 명백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뱀에게 속아서 아던가가 따먹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적 사망이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찾아오죠? 선악의 기준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우리를 나를 죽일까 하는 벌주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 그 자리에서 영세전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누릴 수 없냐 이 선악의 기준 이게 율법주의화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복음 복음 하면서 어떻게 목사님 복음만 얘기하면서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복음이지 맞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평신도에게는 죄 문제에 있어서 복음이 필요하고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죄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선악의 기준이 강한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남이 틀리고 실수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이 실수하고 틀릴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우위에 있다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 기준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바뀝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었습니다 집에 왔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잠깐만 있어봐 경찰이죠 신고한 한 부모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숨길 겁니다 그게 부모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우리 안에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 사랑 요한모 3장 16줄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조금 사라지고 내 능력으로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약간 뒷전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영적인 부분이 무감각해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영적 문제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어떤 우리 청년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청년대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 속에 예배 속에 훈련 속에 잘 인도받다가 취직이 되고 연애도 하고 좀 사라지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와도 채워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신과 근영적 문제로 드러나게 되고 아 진짜 보고만이면 답이 없구나 그리스도 아닌 답이 없구나 그걸 맞아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있다는 건 뭐냐 굉장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세상 유혹보다 더 큰 건 뭐냐 내 안의 유혹들이에요 선악의 기준으로만 살게 하는 내 안의 선악가 나무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것만 즐기고 싶어 하는 내 안의 창세기 6장의 내필임 그리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번영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내 안의 바벨타 전부 다 우리 안의 요소들이 보금을 맡고 있고 영적인 능력의 기도를 육신적인 기도로 다 풀어버린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들 마치고 먹고 입을 것 그것만 구하고 있더라고요 왜 따라오는 것을 구합니까 보금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왜 변하지 않고 갈수록 더 이상하게 될까 그건 답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보금이 내게 보금 안 되죠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도를 안 하면 내 걸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금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로 포장할 수밖에 없고 사회가 하는 척 하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거 이건 뭐 성도고 목사고 다 똑같습니다 가장 보금을 맡는 요소가 어딨냐 내 체질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부분에 확 잡히고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부분에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 지식적 기준에 충족되면 은혜가 되고 은혜라는 것이 내 감정적 기준에 충족되면 오늘 너무 은혜가 된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 감동이에요 저는 이렇게 가수들 노래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은혜 잘 안 받거든요 감동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늘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나는 가수다 앞으로 아시죠? 그때 이소라가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그 여자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냥 봐도 이소라씨 죄송한데 그냥 봐도 영적 문제 심각해 보여요 그런데 그 여자가 노래를 하는데 앞서절에 바람이 분다 내 안에 흑음의 바람이 우울의 바람이 검은 바람이 검은 바람이 현풍입니다 현풍이 확 불어오는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이소라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 아픈 기억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헤어진 일도 없고 전도사로 잘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 정서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식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언약 잡고 기도해라 언약의 기도만이 여러분 성취됩니다 물론 육신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육신적인 기도를 하면 한 가지는 얻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가 응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 아이들 좋은 대학 좋은 데 취직하는 거 계속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쭉 봤는데 그런데 애들이 진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본인도 문제고 여러분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내게 문제가 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적 문제가 왔고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관계가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고집이 강해지기 때문에 아집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교류가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했는 말 또 하고 사람들이 좋아건 싫어건 상관없이 자기 얘기 계속 그게 영적 문제인데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존도 안 됩니다 존도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응답은 뭐냐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언약 기도를 놓치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기도하니까 응답되네 계속 그쪽으로만 몰아가게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만지는 것 같고 느껴지는 것 같고 뭐 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물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정확한 언약이 없으면 그것만 구하게 돼요 신비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신하는 교회 가면 맨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릴먼트들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일 많이 쓰러지는 사람이 거기는 장로예요 제일 많이 쓰러지는 사람이 목사고 맨날 쓰러져 떨려와서 천국에서 할렐루야 축구팀이 지금 놀렐루야 축구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2대1로 이겼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헌금 얼마 내라 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왜 믿습니까 기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능력의 기도는 뭐냐 언약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저는 기도 안 될 때 주기도문 계속 외워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519요 그리고 777 우리 기도문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되면 그거 주구장창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불신앙 체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결자에 있어서 연락 안 받아 장결자들은 어렵게 연락돼서 왜 바쁘냐 교회에 왜 안 왔냐 물어보면 바쁘다고 하면 되는데 아 귀찮았어요 그래 여러분 귀찮대요 자기 영적 문제 와 있는 건 모르고 귀찮대요 자기 인생이 지금 꼬라박히는지는 모르고 귀찮아서 예배 드리는 게 싫대요 마귀는 게으름으로 역사합니다 아이 목사님 맨날 똑같은 메시지 다 아는 거 뭐 마귀는 교만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아십니까? 무식한 사람이 교만해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은 개혁입니다 우리 교단이 개혁교단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갖고 있지만 매일매일 내가 갱신되어지고 내가 이 복음으로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거는 내가 개혁해야지라는 다짐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합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사역합니까? 사역 뭐 다락방 수십 개 하면 뭡니까? 기도 안 하는 사역은 열매가 없어요 제자 안 나옵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냥 사역합니다 자기 만족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되구나 빨리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 안 되는 이 아이러니한 문제의 답을 기도로 얻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전부라고 전부가 돼야 돼요 다른 걸 얻기 위한 수단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문제가 있건 문제가 없건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 될 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변한 산에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입니다 두 당 얼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뭐로 보입니까? 그게 내 영격 상태예요 음란한 사람은 사람 볼 때마다 음란한 생각만 하고 사기칠 사람들은 누가 어리숙할지 누가 욕심이 많지 그걸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군별이 돼요 여러분 살인자 만나봤습니까? 살인자 눈이 달라요 짐승의 눈이에요 사기꾼 만나봤습니까?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사기꾼들은 깊어요 깊은데 이게 맑고 깊은 사람이 있고 어둡고 깊은 사람이 있어요 딱 창색이 일장이죠 흑암이 깊음이에요 어제도 방황하는 청소년 한 명 만났는데 눈빛이 탁해요 갔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영직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볼 때 여러분 기도 속이 있을 때 그게 분별돼요 기도 속이 없으면 분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면 그 말씀 못 들어요 생각과 계획이 강요하면 그걸 못 들어요 너무 감성적이면 그걸 못 들어요 오늘같이 날씨 어둡고 바람 불면 우울해지거든요 햇더면 기분 좋아지고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음성을 구분 못합니다 배고프면 예민해지고 배부르면 게을러지고 섬에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체질을 기도 체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 체질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3집중이에요 3가지 집중 아침 낮시간 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되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를 끊는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 연결합니다 아침에 말씀 잡고 우리 교구 청년국 기도 제목들 있거든요 기도하고 교회 위에서 강담 위에서 기도하고 그냥 그 기도 상태로 있어요 그 기도 상태로 씻고 밥 먹고 준비할까 하고 낮에 오늘 가는 현장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 777 기도에 다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좀 난다 그러면 쓰고 777 기도 그리고 밤에 오늘 내가 받은 응답들 그리고 또 실수한 것들 속은 것들 인도 받은 것들 그걸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들은 늘 메시지 준비를 늘 하고 있어요 24시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깨달아지는 부분들 늘 이렇게 메모를 하거든요 그게 쭉 정리가 되면 이게 기도문이 될 때도 있고 또 설교가 될 때도 있고 쭉 그렇게 응답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막 억지로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 강박이 아니라 기도에 흐름을 타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흐름을 타야 돼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바다가 가면 파도가 무섭잖아요 파도 한 번 치면 다 쓸려가고 하는데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만 따라다닙니다 기도에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획과 방향과 답을 타요 그냥 단순히 깨달았다 알았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요게 안 모이면 사람들이 문제의 주체가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반드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까 내가 문제의 주체인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인지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면 그 사람은 플랫폼이 돼요 왜? 해결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거 털어놓고 싶어 한다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사람들 찾아옵니까 그럼 플랫폼인 거예요 안 찾아옵니까 그럼 문제의 주체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인 걸 알아야 돼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네가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 남편분이 아프신데 내 말 안 들으니까 아프지 내 말만 들었으면 안 아프지 맞는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 말 들었으면 안 아프지 우리 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내 말 그게 뭡니까 그게 나예요 그래 잘되면 다 내 때문에 잘된 거고 남편 승진하면 다 내 때문에 승진한 거고 남편이 실패하고 안 되면 다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고 그게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나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퇴근하고 주차장에서 집으로 안 올라가요 차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야구 보고 축구 보고 전화 오면 다 왔다 다 왔어 올라올 때 파 사러 가고 콩나물 사러 가고 그러면 절대로 플랫폼이 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은 뭐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종땡 치면 들어오는 거 귀찮을 정도로 집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러면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집에 아이들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 안 놔두죠 너희들은 너희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이래서 그거는 마귀의 안테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테나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군대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어디에? 내 체질과 내 감정과 내 이성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누구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까요 말까요? 왜냐하면 이거 이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불쌍한 척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꾼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 광량의 시간별 속에서 응답받을 될 부분도 있고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걸 분별 못하고 도와줬다가 나중에 발등 찍힙니다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노?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기도의 망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갭이 없는 게 뭐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급하게 빨리빨리 마음대로 나오고 어우 귀찮아 대충해 그냥 기도해 줄게 하고 넘겨 이게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 체질을 기도 체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침 낮 밤시간 우리 상태가 계속 기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하철 소매치기 검거단이다 형사다 그럼 여러분 지하철 탈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누가 거둥이 수상한지 누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지 이걸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소매치기다 그럼 뭘 보겠습니까? 누가 어리버리한지 그걸 찾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맨날 성질에 속고 자존심에 속고 문제 무너지고 갈등에 휘말리고 위기가 오면 그거 완전 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답이 있다 모든 갈등은 뭡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작은 마음들 그릇들 다 박살내고 세 개 보고만 그릇으로 넓히는 갱신의 시간표다 위기가 뭡니까?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면 여러분 그 위기는 반등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때 마귀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신앙에 속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아나? 뭔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잡니다 이거 비밀인데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건 100% 마귀 얘기예요 100%입니다 비밀인데 여러분 말하는 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에요 아셔야겠죠? 그러면 이거 비밀은 아닌데 그러면서 말하시면 똑같습니다 이런 마귀의 불신은 어떻게 이기냐 그 얘기 듣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누가 누가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됐다 하나님과 늘 영적인 소통이 되어진다 여러분 입구 컷입니다 듣기도 전에 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최선의 공격이자 최고의 방어입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한다 마귀 불화살이 그대로 점령당해야 돼요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교회 욕해요 목사님 욕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수십 년 은혜 받아 놓고 나중에 욕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기를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때로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 힘들 때도 있고 고민되고 갈등될 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답답하면 자꾸 시원한 걸 마시려고 해요 이런 거 마시려고 하잖아요 그거 마셔서라도 기도하면 되는데 취해서 자는 거예요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님은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외로움, 공허함, 답답함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능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능력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리포스 4장 6절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요 15장 7절처럼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도록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기도의 끈을 놓치고 기도의 긴장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마귀가 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게으름으로 어느새 가라지를 우리 생각에 뿌리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통 역사입니다 가로움 유대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듯이 교회를 팔 생각을 넣고 목사들을 팔 생각을 넣고 보금을 팔 생각을 넣는다니까요 그 같지 않지도 않은 선악의 기준 같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선하면 얼마나 더 선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기준 속에서의 정의는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끼리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우리끼리 선은 여러분 반드시 시험 될 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조했을 때 내 영적 상태가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결과를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장세계 4장에 가인이 시험 내렸을 때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 주십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짓지도 않을 수도 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요 하지만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귀 핑계 금언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우리 입에 하와 입에 틀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시험 들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선택 또한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들면 여러분 힘든 게 나만 힘들어요 은혜 못 받잖아 인도 못 받잖아 응답 못 받잖아 그때부터 기도가 무기한 방황으로 들어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면 응답도 쉰다는 얘기예요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응답 안 오던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지구 한쪽에서 아직도 미사일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고 지뢰가 터져서 애들이 두 조각 나오고 어떤 아프리카 나라에는 지금 범죄 집단인 나라를 장악해서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도 안 하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로 내 영적 상태와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저울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울질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기도가 결국 나를 지켜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진짜 남을 위해 살아봤습니까 희한하게 내가 사라져요 다라빵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 다 채워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인계점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기도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만나보면은 근데 조금 이렇게 기도 점을 갖고 해보면은 5분 이상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5분 하는 사람은 5분만 기도하고 30분 하는 사람은 30분만 기도하고 그 5분을 넘어야 돼요 그 30분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 아휴 목사님 양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하는지 뭐 먹고 했는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잖아요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건 기도로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5분만 기도한다 그건 하나님을 내 24,3 중에 5분만 인정하는 거예요 5분만 함께 하시고 23시 55분은 주님 퇴근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딱 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3집중 아침, 점심, 저녁이 연결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5분밖에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5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내일은 7분 8분, 10분 시간을 계속해서 넘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간표가 딱 되면은 기도 외에 탄력이 붙습니다 하나 보면은 40분 1시간, 2시간 그냥 지나가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시공간 초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깊이 안 하면서 시공간 초월에서 어디가 무슨 일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있는 시간이 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기도한지도 모를 정도로 그게 바오리 기도 아닙니까? 깊은 기도 삼층층까지 가지는 기도 거기에서 만난 응답이 뭐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은혜였구나 이거 갖고 내가 교만하고 자랑질하고 뭐 잘난 척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장치를 내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킬레스가 있는 이유가 뭡냐 핸드켈블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의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족들 중에 문제 해결되고 병 나오면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그건 종교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기도의 임기 입장을 꼭 넘으시기 바랍니다 보금이 끊임없이 내게 보금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일 모레 또 금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번 주에 뒷문 다 걸어 잠글 겁니다 밖에서 다 쇠사슬로 잠글 거예요 못 나가게 10시 반까지 못 나가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 한 명도 못하는데 전도 대상자 나오는데 왜 나갑니까? 그건 양심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양심의 문제고 그건 염치의 문제예요 한의교회 교인이라면 전도 대상자 나오고 아프신 분들 나올 때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도 여러분 어리 없습니까? 내가 볼 때 누가 기도해 줍니까? 내가 힘들 때 누가 기도해 줍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친척들 기도해 줍니까? 결혼식 때 한 번씩 못 보지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가 그 어떤 인간의 관계보다 더 깊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납니까? 얼마든지 자주 봅니까? 우리 가족들보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더 자주 봐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줄 거 우리끼리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부 기도예요 하나의 교회 사랑 없다 제가 이 얘기 맨날 하지만 그건 치욕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로 뛰어넘어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뒤에서 이거 밖에서 잠올 거니까 어차피 못 나갑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억지로도 해야 돼요 기도는 원래 억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이 원의로 돼 육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의 인계점을 여러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보금이 더 보금되어집니다 세 번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웃긴 게 제가 그래요 지금 기침하고 있지만 평소에 기침 낮게 하더라도 기도 안 합니다 약 먹으면 일주일 그냥 있어도 7일 가는 거 낫겠지 그런데 기침 계속하니까 올라오기 전에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침 안 나게 하나님 제발 기침 안 나게 주세요 웃기고 있네요 의심하지 않는 기도 누가 안 걸렸다 그러면 되겠나 기도해서 되겠나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전에 의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의심이 없는데 그러면 의심이 뭐지? 라고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이제 우리에게는 의심이 없습니다 금지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현장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2, 3절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4월 달에 성교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진짜 성교사님들 힘 없고 중남미의 제자들이 힘을 얻고 세계 보고만 하도록 우리 대신에 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깊은 말씀 깊은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너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진짜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불신화 질병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는 곧기에게서 절대로 안 나가요 보금은 캐릭터만 선포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깊은 목상 기도로 보금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모아 놓은 게 뭐냐 칠칠칠 기도예요 늘 강단 뒤에 보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한다 끝난 거예요 기도 안 한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서울에 다른 교단에 계신 분인데 그 교회에 노회 시차례를 했는데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성도님들도 잘 안 오고 목사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그 대를 이어갈 사람도 없고 2030년 되면 한국교회 90% 주일 학교가 없어진답니다 지금도 학교 신입생이 없는 학교들이 많죠 이제 작은 교회들은 다 사라집니다 대형교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왜 그랬냐 답은 간단합니다 인구 절벽 아니에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보금이 보금되도록 기도 안 하고 내게 있는 이 보금이 현장에서 전도되도록 기도 안 하고 우리에게 있는 보금이 성교 되도록 기도 안 하고 늘 내 거 우리 거 내 상처 내 자존심 내 이익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회개하시고 기도로 갱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라빵하는 교회입니다 다라빵 운동이 일어나도록 성의는 역사에 주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세계보금 하는데 부적은 없도록 성격 충우만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우리 중직자들 현장 살리는 전도목회 주역 되도록 우리 후대들이 그거 보고 자라야 돼요 그거 보고 염려 걱정하는 거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현장 가는 걸 보고 자라야 돼요 어른들이 기도를 보고 자라야 돼요 금요일 날 랩런트들 집에 가지 마 기도회 시작하니까 다 일어난 쪽팔른 줄 알아야 돼요 얘들아 와기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야 끝났다 끝났다 가자 가자 골로 갑니다 진짜 너희들 교육자들 좀 잡으세요 얘들 교육자들도 일어나 돌아다니던데 여러분 기도가 장난 아닙니까 기도한 애가 지금 우리가 이래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가 어떤데요 흑암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흑암인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래 맨날 내 거 내 기분 내 감정 오늘 은혜 된다 오늘 은혜 안 된다 이 수준인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불을 주시고 성령의 발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교회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기도를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능력의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Toey